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미정입니다. 이번 강의는요. 전두환 정부 시기부터 노무현 정부 시기까지의 각 시기별 정책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이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굵직한 주제들은 여러분 앞 시기에 이승만 정부 시기, 박정희 정부 시기, 그리고 전두환 정부 시기까지를 끊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승만 정부 시기 좀 떠올려 볼게요. 1차 개헌, 2차 개헌 이루어지고요. 4.19 혁명으로 연결이 됩니다. 박정희 정부 시기 때요. 제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개헌은 6차 개헌하고 7차 개헌 유신헌법 기억하시고 이게 결국 부마항쟁과 그 다음에 이후에 11.16 사태까지 연결된다는 거. 그리고 오늘 이 강의 전두환 정부 시기에 해당되는 민주화 운동을 좀 살펴볼 거예요. 전두환 정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후에 등장하는 각 정부는요. 여러 가지 정책들, 팩트, 사실 위주의 내용들 가볍게 좀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전두환 정부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전두환 정부 시기 때는요. 개헌보다 우선 민주화 운동, 두 가지 민주화 운동 좀 떠올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이 신군부 세력 이제 들어오자마자 사실은 이제 초반부에 일어났던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이거 좀 하나 보시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진압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이 전두환 신군부의 어떤 정책들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이 민주화 운동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통령도 이렇게 너무 장기 집권 쉽게 헌법을 바꾸는 체제 이런 것들을 좀 저항하고 그 다음에 또 대통령도 직선제로 뽑자라고 하는 어떤 이런 저항의 운동이 6월 민주화 행정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 6월 민주화 운동, 6월 민주화 행정.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6월 민주화 운동 이렇게 두 가지 정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두환 정보고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이제 정보들은 각 시기별 정책들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 좀 보도록 할게요. 1980년 전두환 정부는요. 1980년 그리고 1988년이에요. 여러분 저 88년은 88올림픽 좀 떠올리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88올림픽을 전두환 정부 시기 때 저걸 유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는 이 노태우 정부 시기 때 88올림픽이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유치하고 개최하는 요 88년도까지가 전두환 정부 시기라는 거 80년대를 떠올리시면 되겠어요. 자 전두환과 노태우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입니다. 우리가 앞에 이 박정희 정부는 우리가 군부 세력이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다시 새롭게 등장한 또 다른 군부 세력 신군부 세력이다. 전두환 정부 제 5공화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1.16 사태로 인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게 되잖아요. 바로 이제 그런 어떤 긴급적인 상황의 어떤 상황 정리를 한 것이 바로 저 전두환과 노태우 신군부 세력들이었어요. 근데 사실 뭐 당시에 주도권을 아주 이제 가지고 있었던 최상부 세력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뭐 정승하라고 하는 인물도 있었는데요. 그런 선백격에 해당되는 사람을 다 처리하고요. 저렇게 이제 전두환이 정권을 지게 됩니다. 비상계엄 전국적으로 확대하게 되는데 이게 전라도 지역까지 확산을 하게 되면서 바로 이게 이제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저렇게 이제 이 신군부 세력이 등장을 하니까 우리가 이제 뭐 일명 서울의 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그 유신 체제가 마무리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봄이 오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새로운 그 민주화를 꿈꿀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희망들이 있었는데 다시 신군부 세력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들을 시민들을 또 탄압하기 시작을 하죠. 이렇게 이제 계엄령이 전라도 지역의 광주 지역까지 확산을 하게 되면서 계엄령을 철폐하라. 또 민주화 운동을 전개하는 이런 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요. 저게 이제 너무 정부의 또 무리한 여러 가지 탄압이라든지 이런 게 강행이 되면서. 시민군들까지 총하고 칼을 들고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무기를 들고 무장하고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여러 이제 이 사료나 이런 그 자료 속에서 시민군 우리가 왜 총을 들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쭉 이렇게 풀어져서 나온다면 그거는 오 일 팔 광주 민주화 운동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이 전두환은요. 우리 앞에 보면 이 부마항쟁이 유신체제에 항거하면서 김영삼 신민당 총재를 국회에서 제명하게 되면서 부마항쟁이 일어나잖아요. 그 부마항쟁을 진압하는 과정을 이렇게 지켜봤던 사람도 전두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두환이 봤을 때 딱 이제 정권을 지고 난 다음에 보고서를 받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보고서를 받았냐면 부마항쟁이 저렇게 확산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근데 초기에 강경 진압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원인들도 있었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광주에서 이런 학생과 시민들의 이런 민주화 운동이 전개됐을 때 이거를 초기에 굉장히 강경 대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방침을 삼았다라고 해요. 당시에 이제 작전명이 화려한 휴가 영화로도 나왔었죠. 그래서 이 시기 때 이들을 아주 강제적으로 진압하기 위해서 군인들을 말하자면 풀어 해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굉장한 이제 무력적 진압이 이루어졌다는 거. 자 이 전두환 정부는요. 5.18 강주와 민주화 운동을 진압을 하고요. 국보위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우리가 이제 국보위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을 구성해서 3권을 장악하고요. 유신체제 하에서 토의주체 국민회의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박정희 대통령도 선출이 되고 여기에서 전두환도 11대 대통령으로 선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11대 대통령으로 유신체제에서 선출을 한 다음에 바로 다시 헌법을 바꿔요. 그래서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 선거인단을 구성을 해서 자 대통령 간선제 그리고 7년 단임제를 내용으로 하는 개헌을 통해서 12대 대통령으로 당선을 하게 됩니다. 유신체제 하에서 대통령이 됐다가요. 바로 얼마 안 있다가 헌법을 입맛에 맞게 바꾸고 12대 대통령으로 들어온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정책을 쭉 추진을 하게 되는데요. 아주 그 겉으로 보여지는 면. 한쪽으로는 이제 유화 정책을 펼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명 뭐 쓰리 에스 정책이다라고 해서 스피드 그다음에 뭐 뭐 여러 가지 이제 성적인 것들 그런 것들 이제 많이 양성을 하게 되고요. 속도감이 빠른 것들 그리고 스크린 뭐 여러 가지 영화라든지 뭐 대중적으로 즐길 수 있을 만한 것들 그런 걸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언론적으로 탄압을 하게 되면서 한편으로는 시야를 정치에서 멀어지게끔 그리고 다른 쪽에 관심을 많이 쏟게끔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프로야구단 축구단 이런 것들 이제 많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또 뭐 국풍 80일 뭐 이런 것도 나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문화 행사예요. 문화적 행사들 뭐 이런 것들 이제 나오게 되고요. 또 대학 졸업 정원제 중학교 공부 의무 교육 중학교에서 의무 교육하게끔 실시하기도 하고요. 또 그다음에 대학 졸업 정원제는 뭐냐면 뭐 입학할 때 말고 이제 졸업할 때 대학교 졸업할 때를 어렵게 정원을 아예 이제 정해두는 거죠. 근데 이제 저거는 좀 한편으로는 뭐였냐면. 이 전두환 정보 시기 때요. 대학 졸업 정원제를 딱 정해놔서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대학생들 니네 시위하지 말고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졸업 안 시킨다. 이렇게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 민주화 운동을 좀 억압하려고 정부 쪽에서는 실시를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오히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졸업을 못하는 오히려 대학생이 더 많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졸업을 못하면서 정부에 반감을 갖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생긴 거예요. 대학생들이 그러니까 시위는 아이러니하게도 대학생들 사이에서 이 시위에 대한 어떤 그 증가가 오히려 더 높아졌다. 뭐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들도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좀 나오기도 합니다. 자 이런 유화 정책이 있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독재 정치 있었다는 거죠. 특히 뭐를 이 언론을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깜깜하게 만드는 거죠. 지금 이 전두환 정부가 어떤 그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지를 국민들이 알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언론기본법을 제정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명목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공부 한국사 공부하시다가 어떤 학생들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이런 질문을 하죠. 선생님 이거는 언론기본법은 좋은 거 아닌가요?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거는 정부에서 내세운 거죠. 그렇게 내세운 거지만 실상을 안을 들여다보게 되면 언론 탄압입니다. 언론 다 통폐합시키고요. 뭐 우리 뭐 이런 이런 재밌는 일화도 있잖아요. 그 땡전 뉴스라고 해서요. 뭐 9시 땡 이렇게 하면은 바로 전두환에 대한 오늘 하루의 일정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뉴스로 막 속보로 나오게 되는 거. 그거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아마 거짓으로 꾸며진 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다는 이야기죠. 또 삼천 교육대 여기에 뭐 깡패들 뭐 사회를 정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 다 잡아간다. 삼천 교육대 실시했지만 사실은 여기에는 뭐 민주화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무고한 이런 대학생들이 오늘날 지도 새도 모르게 여기에 끌려가는 일들 이런 일들이 또 많이 벌어졌다는 거. 인권 탄압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독재 정치가 있었고요.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경제에 있어서 굉장한 호황을 누리게 됩니다. 저 달러 달러의 활율이 낮아지게 되는 거고요. 저 유가 기름값이 싸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름 많이 수입해야 되는데 기름값이 싸지니까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저 금리 이자가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민간 기업들이 투자하기가 너무나 좋아요. 뭐 이런 어떤 삼저호황으로 인해서 굉장한 경제적 성장을 이루게 된다는 거. 어떤 면에서 이제 이 박정희 정부 시기 때 경제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다면 어떤 호황기로 꼽히는 시기가 바로 전두환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전두환 정부 이렇게 이제 신군부가 치고 들어왔던 이 사건 그리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 이런 것도 이제 계속 누적이 되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어떤 그 간선제. 뭐 우리 아까 보면은 뭐 대통령 선거인단을 만들어가지고 대통령을 뽑는다. 이거는 뭐 대통령이 자기 대통령을 뽑는 거랑 다름이 없는 어떤 이런 구조 속. 민주화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미 짓밟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직선제에 대한 개연 요구를 시민들이 계속 하게 됩니다. 직선제 대통령 직접 뽑자. 그런데 이제 저런 어떤 요구의 과정 속에서 당시에 서울대학교 학생이었던 박종철이요. 당시 이제 선배 민주화운동 하고 있는 이 선배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보호해주다가 이 박종철 열사가 결국에는 이제 고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문을 받게 돼요. 취주를 받게 되는데. 근데 이제 결국에는 사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당시 정부에서는 이 박종철의 사망을 두고 이제 어떤 발표를 하게 되냐면. 별다른 거 하지 않았다. 그냥 이렇게 책상을 탁 치니까 억 하고 이렇게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고 정말 웃은 이야기예요. 나중에는요 이거를 이제 부검을 담당했던 그 의사가 양심 고백을 하게 돼요. 근데 이 박종철 군의 시신의 상태를 살펴보니 이거는 심한 그 물고문과 전기고문이 굉장히 자행이 됐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굉장한 또 분노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이고요.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와중 속에서 전두환 정부는 헌법 못 바꾼다. 이런 발표를 하게 됩니다. 현의 헌법을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게 바로 4.13 헌법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조치예요. 4.13 호헌 조치. 자 이후에 치루어지는 운동이 바로 이제 6월 민주항쟁으로 연결이 되게 되는데요. 극렬한 시위가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이제 그 시위 도중에 또 연세대학교 학생이었던 이한열 학생이요. 이제 이 시위 도중에 이 머리에 체류탄을 맞아서 사망하게 되는 사건이 또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연이어서 이제 이런 일들 발생하게 되면서 전국의 시민과 학생들이 호헌 철폐 이렇게 나옵니다. 독재타도 구호로 시위를 전개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6월 민주항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에 이런 어떤 격렬한 민주항쟁 속에서요. 결국에는 이 노태우가요. 전두환 정부 시기 때. 이 노태우가 5년 담임에 대통령 직선제로 가겠다. 개헌하는 내용의 선언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6.29 민주화 선언이에요. 이게 마지막 9차 개헌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고요.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9차 개헌에 해당되는 현행 헌법 유지하고 있습니다. 5년 대통령 5년이죠. 그리고 한 번밖에 못하죠. 그리고 우리가 직접 뽑는 직선제입니다. 자 이어서 노태우 정부 시기로 좀 넘어가서 살펴볼게요. 자 노태우 정부 시기는요. 여러분 이 노태우는 전두환하고 같은 군부 세력이에요. 근데 좀 아이러니하죠. 뭐가 아이러니하냐면 전두환 정부 이게 끝나가지고 이렇게 9차 개헌이 이루어졌어요. 대통령 직접 뽑겠다. 직선제 개헌하겠다. 근데 국민들이 이렇게 직접 뽑았는데 누가 당선됐냐면 노태우가 당선됐어요. 이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이유냐면 이 정부가 앞에 이제 뭔가 큰 잘못을 해가지고 이 정부의 직권방이 결국에는 국민들로부터 버립을 받았죠. 사실은 노태우가 당선이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어떤 이러한 시점에 이제 야당이 결집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 세력 당시에 이제 야당 세력이라고 하면 뭐 김대중을 비롯한 김영삼 뭐 김정비 이런 이제 야당 세력들이 있는데 이런 야당 세력들이 같이 정권을 좀 같이 합심을 해가지고 단일화를 이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표가 여기저기 갈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또 다른 말하자면 그니까 어떤 그 군부의 영향 아래 있었던 또 다른 군부의 그 영향을 받고 있었던 물론 이제 헌법은 직선제로 바뀌어서 등장하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이 노태우 정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주 그 근소한 차이로 당선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냐면 여소야대정국. 그래서 이 집권당이 말하자면 굉장히 그 당 의석수가 적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야당의 의석수가 굉장히 많은 이런 여소야대정국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노태우 정부 쪽에서는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요. 저 야당 쪽하고 같이 합당을 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당시에 제1야당이 김대중이었고요. 김대중이 이끄는 당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제2야당이 제2야당이 김영삼이 이끄는 야당이었고 그 다음에 당시에 이제 이 제3야당이 김종필이 이끄는 야당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이 김영삼과 김종필 손을 잡아서 이렇게 민주자유당을 창립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바로 삼당 합당에 대한 이야기예요. 노태우 정부 시기 때 이루어지는 모습이다. 훗날 이제 대통령 되시는 김대중 대통령 쪽에서도 갔다고 해요. 이제 그 중에 거절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서울 올림픽 개최하죠. 88 그래서 우리 88 올림픽은 전두환 대통령 때 유치하고요. 노태우 정부 시기 때 개최를 하게 됐다는 거. 자 그리고 이 시기에 들어오게 되면요. 남북관계를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노태우 정부 시기 때 북방의 외교 정책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런 중국이나 소련과 같은 공산권 국가들하고도 좀 교류를 하기 시작을 하고요. 어떤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제 결국에는 남북 기본 합의서라고 하는 것까지 체결을 하게 된다는 거. 요거를 이제 우리가 그 남북관계에서 또 나오게 됩니다. 자 다음 김영삼 정부입니다. 최초의 어떤 그 문민정부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이제 군부의 영향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요렇게 이제 문민정부를 자처하는 김영삼 정부. 지방자치제 전면적으로 실시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예전에는 예를 들면 시장이나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 대통령이 요렇게 뽑았다면 대통령이 이제 지명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뽑았다면 이제는 지방자치로 맡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뭐 경기도는 경기도에 있는 도민들이 경기도지사를 뽑는다든지 뭐 요런 식으로 이제 지방자치제를 전면적으로 실시를 하게 됐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사바로 세우기 운동입니다. 요게 이제 김영삼 정부 시기 때요. 역사바로 세우기 운동. 자 이때 이제 조선총독부 건물이 철폐가 됩니다. 이 조선총독부 건물은 어디에 있었냐면요. 우리 오늘날에 그 경복궁 있는 곳 있어요. 광화문과 경복궁이 있고 이 광화문 경복궁 그 사이에. 조선총독부가 있었습니다. 저 건물이요. 경복궁을 이렇게 쭉 가리고 있었어요. 근데 당시에 저 조선총독부 건물 철폐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이걸 역사적 차원에서 좀 여기다 이렇게 보존해서 뭐 박물관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을 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아 결국에는 김영삼 대통령이 아 이거는 폭파시켜버리자라고 해서 결국에는 철폐를 하게 됩니다. 이 조선총독부의 건물의 그 맨 위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붕과 같은 곳이 요 첨탑 부분 있죠. 그 부분은 지금 천안에 있는 그 독립기념관에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철폐 역사 가르세요 여기. 자 그다음에 전직 대통령인 전두환하고 노태우를 구속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미 여러분 그 오공청문회가 이루어지거든요. 오공하고 전두환 때 청문회가 이루어지는데 그 청문회는 노태우 때 이루어집니다. 오공청문회 요것도 좀 하나 좀 체크를 해두시고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노태우가 같이 손잡고 있었던 그 전두환을 이렇게 청문회 하기에는 좀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걸 했을까 이거는 뭐 노태우가 적극적으로 했다기 보다는 당시에 이제 이 시민들의 어떤 요구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런 오공청문회가 노태우 정부 시기 때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김영삼 정부 때 와서 전직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 나란히 손붙잡고 구속하게 됩니다.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이고요. 자 그다음에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 이런 것들 제정하고요. 또 국민학교 우리 이거 황국신민학교 민족말살통치시기 때 황국신민학교 국민학교였는데 그게 요렇게 이제 초등학교로 계칭됐던 것이 바로 김영삼 정부식이라는 거. 자 그다음에 금융신명제입니다. 이 금융신명제는 금융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은행에 가서 통장 만두고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이름을 가짜로 하거나 뭐 차명 뭐 이런 걸로 하면 안 되고요. 별칭하거나 뭐 이러면 안 돼요. 뭐 내 별명으로 뭐 이런 식으로 재밌게 바꾸기도 하고 옛날에는 좀 이런 식으로 통장을 만드는 게 되게 쉬웠단 말이죠. 근데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한다? 금융신명제 해야 된다는 거. 실명을 반드시 써야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요. 당시에는 검은 돈이 많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비자금을 만든다든지 정치권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타파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이었다라고 합니다. 금융신명제. 자 그다음에요. 이 김영삼 정부 시기 때는요. 세계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 무역기구 또 시장 개방 가속화되고요. 또 OECD에 가입해가지고 시장 개방 정책을 또 추진하는 이런 식의 어떤 그 가입을 하게 되면서 그 반열, 세계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IMF를 맞이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 국제통화기금에 우리의 지원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 IMF를 극복한 것이 이제 누구냐? 김대중 정부 시기 때 오게 되면 금모으기 운동으로 극복을 하게 된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어요. 이런 세계의 반열에 올랐다. 그러나 IMF를 맞이하게 되고요. 그것을 극복한 금모으기 운동은 김대중 정부 시기 때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김대중 정부 시기는요. 우리 남북관계 부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자, 요거는 남북관계 파트는 뒤로 가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시면 뭐 금강산의 해외로 관광이 시작이 됐다는 거 그리고 또 뭐 개성공단 조성 합의했다는 거 요 정도만 체크하고요. 뒤에서 또 다시 나오게 됩니다. 자, 넘어가서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했다.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 자, 요거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제 IMF를 극복했다라고 하는 거 요것도 하나 좀 적어놓을게요. 뭐 노사정위원회 뭐 이런 것들 이제 설치됐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 노동자 그다음에 이제 회사 그다음에 정부가요. 이 상황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같이 협심해서 끌고 가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런 어떤 노사정위원회 설치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금모으기 운동. 아, 이 세계에서 굉장히 깜짝 놀랐다라고 하죠. 개인주의가 발달한 이 세계에서 바라봤을 때 나라가 이렇게 위기에 빠졌다라고 해서 집안에 있는 애기 돌반지까지 가지고 나오고요. 그다음에 뭐 결혼할 때 예물이라든지 이런 거 다 끌어모아가지고 나라를 살리겠다고 나오는 이 모습이 굉장히 아주 놀랄만한 일이었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우리의 어떤 이런 민족 정신 이렇게 단합하는 어떤 이런 민족 정신은요 일제강점기 시기 때 그 이전 우리 국헌피탈로 막 넘어가려고 했을 때 이때도 보여지잖아요. 국채보상운동 그렇죠 빚 갚기 위해서 그렇게 막 응 갈았지 막 이런 거 다 비녀 막 이런 거 내면서 근검 절약하면서 우리가 막 그 빚을 갚기 위한 어떤 국채보상운동 벌였던 거 요런 것들 사실 그런 정신들이 다 이어져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노무현 정부 시기인데요. 자 양성평등 그러니까 남성 위주의 아버지 그다음에 이제 뭐 사실 여성의 존재가 없어요. 집안의 주인은 남자다. 그래서 여성은 결혼을 하기 전에는 아버지를 따르고 결혼하고 나면 남편 남편이 사망하면 아들 주인이 전부 이제 남자가 되는 어떤 호주제 이런 것들 이제 폐지하고요. 또 김대중 정부 때 개성공단 이제 합의 보게 되는데 그걸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가게 되는 거 이제 노무현 정부 때 건설을 하게 되고요. 또 자유무역 협정 한미 뭐 FTA 요런 것들 체결하게 됩니다. 이제 나중에 그 소고기 문제 때문에 이게 이제 이명박 정부 시기 때 또 논란이 되기도 하죠. 요렇게 요거는 체결하는 건 노무현 정부 시기라는 거. 다음 선언문을 발표한 민주화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민 합의 배신한 4.13 호헌 조치는 무효다. 전 국민의 이름으로 선언하겠다. 호헌 철폐 독재 타도. 여기 이제 내용 쭉 보시면요. 뭐 꽃다운 젊은이를 야만적인 고문으로 죽여놓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죠. 6월 민주항쟁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1번 장면내각이 출범하는 배경이 되었다. 요거는 4.19죠. 자 2번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위에서 시작이 되었다. 요거는 이제 4.19죠. 자 신군부 요게 원인이 된 거 5.18. 자 그 다음에 긴급조치 철폐 요거는 유신 한 거 하는 거죠.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기출 주제 이제 남북관계입니다. 우리의 이제 현대사회의 마지막 과제죠. 저걸 이제 어떻게 넘어가야 되는데 통일의 문제입니다. 각 정부 시기 때 통일에 대한 입장이 어땠는지를 좀 살펴보는 건데요. 자 이승만 정부 시기 때 살펴보게 되면. 이제 막 갈렸잖아요. 이제 남한하고 북한하고 어떤 그 반공인이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대치되고 있었던 시점이기 때문에. 뭐 공산당이 싫어요. 이제 뭐 어떤 그런 입장에 놓여져 있었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친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언급하기가 어려운 어떤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 북진 통일론을 주장하였고 평화 통일 주장은 이 시기는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조봉암 무소속으로 나왔던 이제 이 조봉암이 진보당 창당하는데. 또 이제 이승만의 정권에 좀 위협적이었기 때문에 또 이 진보당을 탄압하는 사건도 일어났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승만이 하야하게 되면서 정부가 무너지게 되고요. 장면 내각이 들어서게 되죠. 아 그런데 이제 이때 각계각층에서 여러 논의가 쏟아져 나온다. 특히 통일 문제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민간 통일 논의 자 학생들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아주 이런 그 적극적인 구호들이 나오게 됩니다. 모임들도 많이 결성이 되고요. 근데 이 장면 내각 쪽의 입장은요. 좀 소극적이었어요. 그 아직은 좀 이렇게 통일을 먼저 할 때는 아니다 라고 하는 좀 소극적인 입장 태도를 보여서 제대로 이들의 어떤 요구 조건을 처리해 받지 못했다는 거. 이게 이제 장면 내각의 입장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 정부입니다. 이 박정희 정부 때 이제 처음으로 우리가 통일을 하는 건 아닌가. 뭔가 어떤 이런 희망적인 생각을 좀 품게 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칠사 남북 공동 성명이에요.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잘 출제가 됩니다. 남북 관계는 근데 이제 이 물건은요. 민간 차원에서 먼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대한 적십자사가 이산가족 찾기 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면서 처음으로 남북 대화가 시작했다는 거.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남북 간에 정상이 만난 것은 아니에요. 정상이 만난 건 아니고 비밀리에 이루어졌다가 각 정부 나라에서 아 말하자면 이제 이렇게 발표가 나가게 된 거예요. 저 공동 성명이 발표가 된 겁니다. 자 그 원칙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이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 기출 자료 좀 먼저 보시면 자 쌍방은 다음과 같은 조국 통일 원칙들의 합의를 본다. 자 어떻게 하느냐. 우리 더 이상 미국 소련에 의존하지 않는다. 어떻게 하냐. 우리는 자주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무력 아니에요. 무력에 대한 언급이 이제 나오지 않아요. 평화적으로. 그리고 민족 대단결을 도모하겠다. 이런 주장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이런 성명서를. 자 그런데요. 이게 이제 이후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려면 뭐 이제 서울과 평양에 상설 직통전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개설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남북조절위원회를 설치를 하게 되면서 이제 쭉 이제 남북관계를 추진해 나가는데요. 이게 그 통일에 관해서 처음으로 남북이 합의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역사적 의의가 있으나 한계는 뭐냐면 이게 발표되고 난 다음에요. 아이러니한 상황이 일어나요. 오히려 지금 각 이 정부 쪽에서는요. 더욱더 그 어떤 그 자신의 집권 자신의 집권을 더 장기화시키기 위한 어떤 체제를 공고히 한다는 거. 그래서 이 남쪽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남한은 유신헌법. 이게 단행되죠.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 사회주의 헌법을 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일성을 주축으로 하게 되는 더욱더 어떤 이러한 체제를 강화하는 데 이용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제 우리가 곧 통일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끼리 우리 민족끼리 조금 더 더 잘 결집이 되어 있어야지만 갑자기 만약에 통일을 한다고 해도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을 맞이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뭐 이제 한국적 민주주의다 라고 해서 민주주의를 하긴 해야 되지만 우리만의 좀 독특한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게 결국 유신체제로 연결이 된 겁니다. 자 전두환 정부로 넘어갈게요. 자 전두환 정부도 남북관계를 좀 보셔야 돼요. 이 신군부에서도 조금 이렇게 좀 앞선 것들이 좀 나오게 되는데 자 우선 최초의 남북 이산가족 고향이 방문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이거는 전두환이에요. 전두환 정부로 최초의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 자 그리고 남북 예술 공연단 또 교환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여러분 좀 물고가 트여지게 됐던 계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주 그 집중호우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남쪽에서요. 그래서 우리 항상 북한이 좀 가난해가지고 우리가 막 물자 지원한 거 막 이런 것만 좀 많이 상상해봤는데 이 시점에서는요. 북한이 우리를 막 지원해줬어요. 그래서 남한하고 북한의 관계가 굉장히 조금 좋아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이산가족 상봉도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예술단의 어떤 이런 공연들이 막 교환이 되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노태우 정부 시기입니다. 박정희 우리 7.4 남북 공동성명 그 다음에 전두환 시기 때 이산가족 상봉 그리고 노태우 정부 시기 때 남북 기본합의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서서 살펴보게 되면요. 이 노태우 정부는요. 소련이라든지 중국하고도 북방의 교정책을 좀 추진을 하는 그런 면모들 그리고 유엔에 동시 가입을 하게 됩니다. 남북이 어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요.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이렇게 남북 기본합의서가 채택이 됩니다. 내용은 살펴보시게 되면 상호 불가침 그리고 교류협력 우리 확대하자.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어떤 그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통일을 할 어떤 특수한 관계에 놓여져 있는 상태이다. 뭐 이런 것들을 또 명시하기도 합니다. 최초의 공식 합의서라는 거 자 그리고 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문에도 합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김영삼 정보 시기로 넘어가는데요.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김영삼 정보 시기 때는 그 조문 파동이 일어나게 돼요. 김일성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북한이 거의 끝나는 줄 알았어요. 김일성 사망할 때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거의 뭐 왕정 세습체제로 이어지다 보니까 근데 당시에 이제 이 김일성이 사망을 하게 되고 난 다음에 조문을 가느냐 마느냐 뭐 어떤 이런 문제가 막 불거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그 가지 않게 되고 조문 가지 않게 되고 하게 되면서 오히려 남북 관계는 조금 후퇴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조금 아이러니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문민 정부를 자처하는 김영삼 정보 시기 때 남북의 관계가 조금 더 좋아질 것 같은데 사실은 김영삼 정보 시기 때는 그런 모습이 별로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앞에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여기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이제 어디서 짱 하고 터지게 되냐면 김대중 정부 시기 때 터지게 됩니다. 자 이게 뭐냐면 햇볕 정책이에요. 이소 무하에서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낙은 애가 지나가고 있는데 저 낙은 애 겉옷을 벗기자 저거를 이제 그 태양하고 해하고 이 바람하고 계속 싸우게 되죠. 근데 이제 이 아무리 그 태풍을 막 몰아치면서 바람을 막 이렇게 쏘여도 오히려 이 낙은 애가 어떻게 해요. 옷을 막 더 이렇게 교여 맨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햇볕을 태양이 이렇게 햇볕을 막 이렇게 쬐어주니까 오히려 이 낙은 애가 더워가지고 이제 자발적으로 벗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대북관계에 있어서 너무 북한을 몰아치고 몰아세우지 말고 이렇게 이제 햇볕을 씌워주면서 마음의 문을 좀 열게 해보는 게 어떠냐. 이제 바로 이제 이런 정책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자 먼저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 현대건설의 명예회장 이 정주영의 속대 방북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고향이 북한이에요. 지금 행정구역상 북한에 해당이 되는데 저 정주영 회장이 집안에서 그 소를 한 마리 팔아가지고 가지고 있었던 그 돈을 훔쳐 나와가지고요. 조금이라도 이제 가게를 만들기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그게 현대건설의 처음 모습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바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남쪽에서 자리를 잡아가지고 이렇게까지 성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소 한 마리를 이렇게 몇 비로다가 갚아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두 차례 걸쳐서 계속해서 이제 소를 막 보내주는데 막 이렇게 임신한 소들도 많이 보내주고 했다라고 해요. 한 마리라도 이제 더 보내주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가 한 마리 이렇게 훔쳐서 왔지만 그 소 한 마리 값을 가지고 왔지만 내가 이렇게 이제 몇 배로 보상을 해주겠다. 그러면 이제 이 남북 간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시점에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게 결국에는 여러분 이 1차 남북 정상회담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처음으로 남북의 정상급의 만남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가기 직전에 이미 금강산의 관광사업은요. 해로가 뚫려요. 금강호를 통해서 이 해로 관광사업은 먼저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이제 육로 금강산 육로 관광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육로 관광이 김대중 정부 시기 때 이제 저 6.15 공동선언이 발표가 되고 나서요. 이외에 어떤 시범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면서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는 것은 노무현 정부 시기 때 2003년에 이제 노무현 정부 시기 때 본격적으로 이 금강산 육로 관광이 시작이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이 6.15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내용은 뭐냐면 남북한 통일방안의 유사성을 인정을 하고요. 자주적으로 해결하자 또 남북 교류 확대하자 경제협력을 활성화하자 등의 내용을 합의를 하게 됩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로 공동선언 좀 내용을 보게 되면요. 자주죠.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 그러니까 서로 주장하는 게 연합제와 연방제가 서로 다르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어떤 쪽으로 가자냐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미 연방처럼요. 결국에는 이제 나라는 하나지만 그 땅덩어리가 막 넓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막 주마다 뭐 교육법도 다루고 거기서 이제 처리하는 법안들도 다 다르게 구성이 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구성을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식의 어떤 합의를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 개성공업지구 조선 또 합의를 하게 되고 여기 이제 본격적으로 또 추진이 되는 건 노무현 정부 때 추진이 되고요. 또 경의선. 이 경의선이 우리가 1906년에 개통이 되잖아요. 막 러일 등등기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 시점에 근데 이때 이제 끊어졌던 거 이때 다시 이제 보건공사하게 되고요. 뭐 이상가족 상봉 등도 보여집니다. 자 노무현 정부 보실게요. 이 개성공단에 대한 협의를 김대중 정부 시기 때 보게 되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건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은 노무현 정부 시기 때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최초의 남북 정상이 만났다라고 하면 이제 김대중 정부 시기 때 처음 이루어지게 되고요. 2차 남북 정상회담이 다시 한번 추진이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 노무현 정부 시기가 되겠고요. 자 14 남북 공동선언이 이제 2007년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내용은요. 6.15 남북 공동선언에서 이루어졌던 내용들을 거의 계승하는 내용이 많이 합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자료를 발표한 정부의 통일 정책으로 오른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 라고 했는데요. 자 쭉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의 평화통일 제의를 하루속히 수락하고 무력과 폭력을 포기할 것을 거듭 촉구하면서 평화통일만이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의 기림을 다시 한번 천명하는 바입니다. 자 특히 이번에 우리 대한적십자사가 제의한 인도적인 남북회담은 흩어진 가족을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동포들의 오랜 갈증을 풀어주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26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요. 그럼 시기적으로 쭉 따져보게 되면 아 박정희 정보시기 때 7.4 남북 공동성명이구나 요렇게 체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 보시면요.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렇죠. 7.4 남북 공동성명하고요. 남북조절위원회 구성하게 되고요.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하였다. 요거는 노태우 정보식이죠.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맞는 내용. 자 한반도 비회카 공동선언에 합의하였다. 요거는 이제 노태우 정보시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기억하고 디귿이네요. 자 다음 경축사를 발표한 정보시기의 통일 노력으로 오른 것을 골라라. 자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지난날 냉전체제의 다른 한쪽 종주국이었던 소련과 국교를 열고요. 중국하고도 국교하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뭐 쭉 이후 중국과도 무역 교환 설치를 하였다. 그리고 남북한의 유엔 가입은. 동시 유엔 가입했다고 하는 내용. 노태우 대통령입니다. 자 그럼 내용 보시면요. 남북기본합의서를 교환하였다. 정답은 일 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7.4 남북공동성명 박정희 대통령이죠. 자 14 남북공동선언을 채택하였다. 요거는 2차 남북정상회담이죠. 노무현. 자 그 다음에 금강산의 해로강강을 시작하였다. 근데 여러분 요거는 김대중 정보시기지만 저 해로강강은 우리가 이제 6.15 공동선언이 나오기 전이라는 거 좀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최초의 이산가족 고향 방문. 요거는 우리가 전두환 정보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현대사 파트 빈출 자주되는 탑5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5위에는 역시 민주화운동 4.19 혁명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이승만 정부 시기죠. 그래서 우리 4대 정부통영선거에서 부정선거 3.15 부정선거로 인해서 촉발됐던 4.19 혁명. 자 그 다음에 이제 4위는 제가 이제 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어떤 그 긴 여정들. 요거 문제 출제 단골로 분명히 하나 출제가 됩니다. 좌우합작운동이죠. 남한만의 단독선거 반대한다. 좌우합작운동. 자 그 다음에 이제 3위는 6.15 남북 공동선언 남북관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남북관계들 중에서도요. 최초의 정상 간의 만남이죠. 김대중 정보시기 때 햇볕정책 좀 떠올리시면 되겠고요. 자 2위는 6월 민주항쟁입니다. 마지막 9차 개헌이죠. 그래서 5년 담임의 직선제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게 되는 그런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됐던 민주화운동이라는 거. 자 마지막 1위입니다. 가장 많이 출제가 됐던 것은 박정희 정부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박정희 정부 시기는요. 여전히 아직 평가가 조금 엇갈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평가는 논외로 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파트에 있어서는 어떤 경제개발의 부분 이런 어떤 빛에 해당되는 부분들 아주 좋은 이제 밝은 면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급속도로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좀 무리하게 좀 했던 추진됐던 여러 가지 또 또 그런 어떤 억압됐던 부분들 이런 것들 또 암 우리 이제 어두운 그림자죠. 이런 것들도 문제로 종종 출제가 되기 때문에요. 그런 박정희 정부와 관련된 파트를 잘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현대사 파트까지 정치사까지 마무리를 모두 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리 좀 잘 하시고요. 끝까지 정리 잘 하시고요.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마지막 파트에는 우리 문화유산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민속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한 강의가 더 남았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좀 잘 쫓아오시기 바랄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